보통 10시간 찍어, 이거. 확을 뗄 수도 있어. 응, 그럼 중간중간에 궁금하고 있으면 나 깨워서 물어봐. 하나 더 봤을 때 동일이 형 장점. 넌 잘 모르니까. 딱 봤을 때. 어, 동일이의 목소리가 정말 매력적이고 남자답고 어, 뭔가 책임감 있게 느껴져. 목소리의 장점. 우리 집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목소리야. 왜왜왜? 우리 나이 되면 그런 데잖아. 아침에 눈 뜨는 것도 싫다고 남편이. 아... 엄마 진짜 너무 많은 거 배운다, 나는. 아침에 눈 뜨는 막 성질을 내, 왜 이렇게 일찍 던져고. 거기에 밥 달라 해봐. 거기다 이렇게 새끼 다 먹으면 그렇지? 그 새끼 다 먹으면 진짜 욕적이지, 욕적. 3시기, 3시기. 그러면 동일이 집에서 지금 그 1시기, 2시기, 3시기, 0시기 중에 뭔데? 그건 나한테 달려있어. 응? 내가 차려 먹어야 되니까. 어? 응? 하하하하